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자전거가 새로운 어떤 문화로 또 교통의 수단으로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제안 주시면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자전거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편안한 주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언제 타세요? 어디 갈 때 타세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자전거를 기호하시나요? leson.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우리 김포 시민들이 참 성숙된 토론 문화가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의견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부서에서도 아마 여기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시의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 하나하나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김포시의 신뢰감이 가고요. 좋은 자전거길, 자전거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앞으로 저도 자전거 그동안 관심 없었고 안 탔었는데 정말 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포 시민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인 의견들이 많았고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건강에는 좋지만 자전거 도로가 단절돼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시에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